안녕하세요.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이제 9월에 데뷔한 가수 여홍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가수 여홍민이 거침없는 행보로 가요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여홍민은 제2의 이승기로 이름을 알린 후 발라드곡 버스로 고종 팬들을 늘려가고 있는데요. 대학교 축제나 아니면 라디오 공개방송이나 케이블 음악방송 이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무대 위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버스가 이렇게 진전이 되다가 나중에는 제 앨범에 있는 아름다운 말이라는 곡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아름다운 말이라는 곡도 안무랑 같이 병행해서 보여드릴 계획이에요. 4개월이라는 짧은 데뷔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홍민은 실력파 유망조로 꼽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. 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.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뵈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. 앞으로도 저 가수 여홍민이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. 앞으로도 타이틀곡 버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여홍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